가서 서서 엄마를 보고 서서 다시 그 사전을 찍으러 가면 그렇지 편해 주시겠어 엄마봐봐 뒤로 뒤로 돌아 뒤로 내서 그쪽이 포즈를 딱 잡어 나 흘러줄래요? 진짜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 있어 봐봐 중간에 가만히 있어 중간에 가만히 있어 좀 더 옆으로 와서 좀 더 옆으로 거기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계속 찍으면 돼서 오 예원이 말이 달려가네 색깔 진하게 틀어주세요 진하게 하니까 이쁘네 오 쿵쿵 하지 말고 엄마 말이 저렇게 달려갔어 엄마 말이 벌써 달려갔어? 엄마 말은? 오 벌써 여기 넘어갔네 언제 곳까지 갔어? 아 계속 출발해서 삥 도는구나 오 박예원 말고 엄청 많이 갔네 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구나 또 갔어 엄마 어떡해 감사합니다 자 박지원 말도 출발합시다 오빠 뿅 뿅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좋다 애들 엄청 재밌어 하겠네 알겠지 여원이 막 날아다니네 엄마 말이가 자 박지원 말 알려주세요 여원 여기 가면 친구들이 그녀론 우리 문화재가 있다 엄청 대단해 여원이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 이것도 오늘 사 lapse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재가